북방과 남방의 불교 국가인 우리나라와 태국이 태국 왕사 아라야왕 소스님의 방한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합니다. 태국 아라야왕 소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 대표적 불교 국가인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발언했습니다. 이에 진우스님은 몇 차례 방문한 태국에서 많은 불자와 찬란한 불교 유적에 감동을 받았다며 한국에서도 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왕소스님은 272곳인 태국 왕실 사원 중 하나인 부타포 자리푼차의 사찰 주지로 스님이 속한 종파는 특히 윗바사나 명상과 해외포교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리아 왕소스님은 지난 22일 태국 스님 5명과 신도 15명과 함께 방한해 봉은사 백고자법회에서 설법을 하고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불갑사 등의 순례를 마쳤습니다. 왕소스님의 조계종 예방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사회부장 범종 스님 등이 배석했으며 주한 태국대사관 찌다파 라명 공사 참사관과 왕소스님의 방한을 도운 연합뉴스 기자 출신 최종걸 작가 등이 함께 했습니다.